몸부로만 봐도 자, 자세 메이웨더 스타일 지금 숄더를 웃으면 안됩니다 자세가 기가 막힙니다 와 여러분들 상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대도 좋습니다 지금 변칙돼 게다가 사우스포이기 때문에 아, 보디 보디 한 대 맞았어요 네 오, 더 보디 지금 상대 사우스포를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레드가 와, 마맞잖아요 레드 선수 잘합니다 레드 선수 잘해요 와 와 두 선수 아 좋아요 경기력 지금까지 본 경기 중에 오, 보디 보디 잘 치는데요? 왜냐면 지금 열려있는 방향이니까 디스 온 보디를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우스포 상대를 많이 해본 친구입니다 와 와 경기력이 지금까지 본 경기력 중에 가장 높아요 지금 아, 이게 실력자들이니까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 지금 실력이 있습니다 최소 1년 최소 1년 이상 2년 가까이 2년 넘었을 수도 있고요 1년이 안됐는데 이정도 한다면 거의 뭐 약간 와, 들어오는 거 잽으로 건드리고 와, 실력이 있어요 와, 실력이 있어요 와, 여러분들 아, 자세 또 숄더러 스타일 기가 막힙니다 근데 동요하지 않아요 와, 지금도 원 보디 아마를 조금 한 거 같은데 스타벅싱이요? 네 저런 경기력이 치밀복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선수 생활을 조금 했던 친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ische 와 이게 센 사람끼리 부쳤네 응 와, 들어갈 때 하나 걸렸고요 와, 밀어 나물판 좀 해 나물판 치 하나, 끝 어, 또 보디 툭툭 찔렸나 포티도 열어놓고 어 귀도 잘 듣고 아 이 두 선수는 사실 이거 생체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체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입니다. 허허 이기백 선수 맞죠? 이거 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기백 선수? 두 선수 다 약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홈코너가 도는데 발을 잡는다. 사우스포를 많이 상대로 해본 것 같아요. 아 저거 저 자세 한번 해보고 싶어. 저 친구랑 한번 스파링 해보고 싶어 지금 웨이브를 공격을 해야돼.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메이웨더랑 파키아오의 승부를 보는 것처럼. 그럼.